반갑습니다 뉴욕에다니 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SSI 관심 많으시죠 앞으로 받으셔야 될 분들도 계시고 현재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것 중에서 모르신 정보 또 아셨다가도 잊어먹으셨던 정보 때문에 큰 낭패를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 도움되시기 바라고 앞으로 받으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꼭 알고 계시는 정보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또 주변에 많은 분들과 공유를 좀 하시면 어떨까 권해드립니다 한국의 사람들도 은퇴 후에 SSI를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미국 이민이 시간이 짧아서 소셜연금의 수령 자격 조건인 40크레딧을 혜택 나이까지 다 채우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받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형태의 영주권을 어렵게 받기는 했으나 일을 한 경력과 세금을 내지 않고 살아온 이유로써 소셜연금은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좀 이래저래 열심히 미국 생활을 한 것 같긴 한데 체킹 아카운트에는 여유로운 돈이 항상 없이 빠듯 빠듯하게 수년 혹은 수십년을 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들 낳아서 키우고 가르치고 교육비 내고 먹고 살다 보니까 은퇴자금 등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은퇴를 하면서 나이가 대부분 58세, 59세, 65세 이 사이가 좀 많죠 소셜 시큐리티 베네피스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소셜 시큐리티 베네피스는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를 하면서 연소득 이것은 오늘 날짜 방송으로 2022년 기준으로 나온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1크레딧당 1510달러의 소득을 얻어서 연 4크레딧 즉 1510달러 곱하기 4크레딧을 하게 되면 6040불이 됩니다 6040달러씩 10년간 총 40크레딧을 얻으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SSI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 SSA입니다 착각하시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SSI, 오늘 말씀드린 건 SSI이고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SSA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소셜 연금은 본인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하면서 정립을 했었던, 즉 내가 내왔던 소셜 시큐리티 택스의 기초를 해서 은퇴 후에 매달 지급받는 개인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SSI는 세금 납부와 전혀 관계가 없이 한국으로 본다면 기초생활 재정지원 자금 기초생활 재정지원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정 소득의 미만의 수입자로서 신분, 나이 등에만 자격요건이 충족이 되면 정부에서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해주는 현금보조금입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국 얘기를 드리면 한국도 똑같은 정책이 있고 미국도 똑같은 정책이 있죠 소셜 시큐리티에서 제공하는 40크레딧을 얻지 못한 시민고자 중 또 65세 이상으로 자산이 2천 달러 미만이고 저소득일 경우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40 근로크레딧을 받아야 신청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제가 오늘 주제에 맞는 내용을 후반부의 결론으로 쭉 드릴 텐데요 영상 끝까지 한번 아셨던 거라도 계속 한번 더 리커버리하고 또 한번 몰랐던 것을 놓친 것이 없는지 한번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SSI는 웰페어라는 얘기도 합니다 웰페어 그런데 SSI는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이라고 해서 흔히 웰페어로 불리우며 정부 보조 생계비 또는 극빈자 생활 보조금으로 보통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주정부 말고 기본적으로는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고요 플러스 주정부에서 추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다 하는 겁니다 소득이 없거나 월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65세 이상의 노약자 노약자는 아니죠 요새는 65세 이상의 사람과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 대상이면서 매달 생계비 유지에 생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미국의 사회복지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모르셨던 분은 신청을 하셔야지만 되고 대한민국 분들 중에서 모르셔서 못 받으신 분들도 아직까지 많으시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 유태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런 혜택들 이외에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을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웰페어의 신청자격 잠깐만 짚어보죠 정부 보조 생계비 SSI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이 65세 이상 저소득층의 사람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서빌리티 장애 판정을 받으신 분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영주권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포인트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풀타임으로 10년 이상을 일하고 세금보호를 했어야지만 됩니다 웰페어 SSI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부터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잘 들어주세요 자산의 경우에는 개인으로는 2000달러 미만 또는 부부의 경우에는 둘이 합쳐서 3000달러 미만 자산은 은행, 현금, 주식, 채권, 연금, 부동산 등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이 포함되면서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과 액면가 1500달러 이하의 생명보험과 1500달러 이하의 장례비용 즉 본인과 배우자, 내 와이프나 내 허즈번드가 각각 장례비용을 합쳤을 때의 동원 그리고 한 대의 차량은 자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됩니다 합쳐지는 게 아니고요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월소득이 914달러 1인일 경우 부부인 경우에는 1371달러 미만어야지만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치는 변할 수 있습니다 늘 매년 개인 재산도 2000달러 1인이고 부부를 합쳤을 때는 3000달러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한 채가 있고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한 대가 있고 1인당 1500달러 이하의 생명보험이나 장례비용 또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묘지는 재산목록에서 예외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매달 먼슬리 월소득이 개인의 경우에는 2022년 기준 1767달러를 넘으면 안 되고요 부부의 경우에는 2607달러를 넘기면 안 됩니다 소득은 임금과 소셜연금, 직장연금을 포함해서 제3자에게 매달 지원받는 현금 누가 될까요? 자신이나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매달 지원받는 현금이나 음식도 포함이 됩니다 생활보조금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외국에 특히 한국이나 요즘에 엔화가 저렴하다고 해서 일본에 가신다거나 해서 30일 이상을 외국에 나가셨을 경우 수혜 받은 그러니까 받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SSI의 수혜 규정에 따르면 30일 이상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 즉 사회보장국에 리포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했다면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은 내가 받는 거죠 보조금을 받을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허위로 받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여행에서 쓰인 경비가 받는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자원이나 소득일 수 있기 때문에 SSI를 일시 중단한다는 겁니다 즉 개념상으로는 돈이 없으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는데 여행을 어떻게 다니느냐 이겁니다 SSI를 받는 시즌이어가 해외 30일 이상 여행을 하면서 이것을 받아왔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출두명령의 편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두하세요 와서 해명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사회보장국은 SSI의 수혜자들의 여권 기록 조회를 통해서 해외여행자들을 파악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30일 이상 하는 경우에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패스포트 일부 SSI의 수령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리포트해야 된다는 거죠 사회보장국은 다른 사람이 준 음식 집도 소득으로 간주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것은 내 형제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물로는 이 내용들로 현물 현금화시킬 수 있는 현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제공된 가치에 입은 소득으로 간주하고 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의 실질적인 수령액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이 내준 내 집의 현재 유틸리티 비용 이것을 받는 수령액에서 적용이 되어서 줄어들지는 않게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소득도 본인의 소득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현금의 선물을 받아도 한도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죠 공식적인 자리에서 작은 현금의 선물을 받아도 한도에 적용이 될 수 있다 아이디어 나오셨죠 수혜자의 자산총액이 증가해서 2000달러를 초과하면 SSI의 혜택이 중단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SSI를 받기 위해서는 1인당의 현금 보유액이 2000달러 이하여야지만 되고 현재 매달 943달러가 지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종합하겠습니다 꼭 주의해야 될 정보 SSI를 생각하시고 받고 계시는 분들 SSI는 공적 부조 성격이 갑니다 그래서 퍼블릭 차지가 강하기 때문에 소셜 연금에 비해서 제약이 많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에 한 달 이상 갔다가는 못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차도 너무 고급인 자동차를 끌고 다니시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가격과는 상관이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가급적 페이먼트나 파이낸싱이 끝난 차를 타시는 게 좋다 세 번째로는 해외여행을 하실 때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항공료 등이 수입으로 잡혀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네 번째로는 은행 계좌에 200에서 300달러 이상을 두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가지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것은 꼭 알고 계시고요 주변 분들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하실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SSI 받으시는 거 이왕 받으시는 거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감가돼서 받으시는 데거나 출두 명령을 받으실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영상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되시길 바라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기다리쌤이었습니다 멋진 이민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